트위니스 드라마 스토어 여자 부문 처음부터 팔짤 많았어야죠 저기 유나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하셨어요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여보세요 정려원 얼마짜리인지 알고 그렇게 빡빡이라데 시원하게 잘라줄게 유파이어 하지원 길의 미용실 노래하면서 충분히 즐거워서 한재민 누구누구야 네 이제 발표를 할 시간이네요 2012 엠넷 여자 부문입니다 등개 많아서요 아 이분이군요 전 이분이 탈 줄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따라 하시네요 자 바로 한지민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지민씨는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를 통해 발랄하고 귀여운 연기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청순한 얼굴 뒤에 가려진 팔색조 매력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지민씨 오늘도 역시 아름답네요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상까지 주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정말 옥탑방 왕세자를 만드는 굉장히 안보인 데서 고생하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그분들의 노고 덕분에 제가 대신해서 상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재미있게 끝까지 즐기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한지민씨 정말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많은 사랑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너무 축하드리고요